체외진단 전문기업인 SD바이오센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속에 공모가 5만 2천 원으로 수요 예측을 마쳤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지난 5일에서 6일 진행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143.76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5만 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치를 공시했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육확약권이 161건에 불과해 전체의 약 12%에 그치며 상장 초기 매물 부담이 예상됩니다.